체중감량은 복잡한 일이다.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지만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다. 좋은 소식은 체중감량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과일이 있다는 점이다. 이중 마음에 드는 과일로 체중감량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균형 잡힌 식 단을 따르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과일, 특히 제철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신선한 과일을 챙겨 먹으면 경제적으로 원하는 몸매를 가꿀 수 있다. 체중감량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맛도 훌륭하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유용한 과일이다. 또한 아보카도는 신증대사를 증진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지방을 연소하는 지방산을 포함한다. 아보카도의 천연 지방은 피부 보습 상태를 개선한다. 아보카도에 유용한지 방은 심혈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하루 한 개의 아보카도를 먹을 것을 추천하지만 아보카도를 좋아한다면 더 자주 먹어도 된다. 부드러운 식감의 고칼로리음, 식을 아보카도로 대체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아보카도 무스나 스무디, 재료로 쓴다. 곡물인 아이글에서 소개하는 다른 과일을 함께 넣어서 스무디의 완성도를 높인다. 레몬 두 번째로 체중감량에 유용한 과일은 레몬이다. 레몬은 저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넣기도 쉽다. 레몬은 리보플라빈, 인, 비타민 B, C,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레몬주스를 마시면서 보기 싫은 군사를 줄일 수 있다. 매일 공복에 레몬주스를 마셔보자. 재료 레몬 1개 따뜻한 물 1잔, 200ml 만드는 범물이든 잔에 레몬을 짜고 잘 섞어서 바로 마신다. 레몬은 빠르게 산화되어 그 효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마셔야 한다. 매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있지 말고 마셔보자. 수박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또 다른 과일은 수박이다. 천연 수박주, 세일컵, 250ml은 250kcal밖에 되지 않으며 다량의 비타민 A, B, C, 민,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다. 수박은 앙과 심장 문제를 예방하는 포만감 및 수분을 제공하는 과일이지만 당분 함량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자. 천연 당분이지만 당뇨 환자들은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중간 크기의 수박 조각을 일주일에 의해서 3회 먹고 나 수박 차를 마셔도 된다. 재료 중간 크기의 수박 조각 1개 따뜻한 물 4컵 1리터, 레몬 1개의 즙 박하의 보장 만드는 법 쉽게 먹을 수 있게 수박을 작게 깍둑썰, 기한다. 깍둑썰기한 수박, 레몬즙, 박하, 물을 넣고 섞은 다음 1시간가량 냉장고에 보관하자. 바로 먹고 싶다면 얼음을 넣어도 좋다. 병에 보관하여 온종일 마셔도 된다. 자몽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에 유용한 과일은 자몽이다. 포만감을 주며 맛도 훌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주 먹을 필요가 있다. 당분 함량이 낮아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문제되지 않는다. 자몽의 섬유질 함량은 소화 과정을 개선한다. 수무디에 쉽게 넣을 수 있다. 체중 감량을 가속하는 과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과일을 오늘부터 챙겨 먹자.